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유니팔 가정법 자, 그래마 리얼 테스트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할아버지는 좋아했어요. To take a trip 하는 것을 목적이죠. 여행 가기 자, 히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belong to 동사 하나로 봅니다. 속해 있었다 자, 속해 있었다. 속초에 있는 거 아니고 있었는데 많은 조직 조직들의 자, 그래서 many 복수용 들어갔죠. 자, 그 다음 that은 이 조직들은 held 열었는데 컨벤션 집회 자, 집회를 열었는데 자, throughout은 전체 지역 근데 the country는 뭐 전국에서 전국에서 자, one month 한 달은 그의 보팅 클럽이 자, 우드 조동사 동사원형 have something 무언가 집회를 가졌고 자, 그 다음 달은 it was another club 자, 그 집회는 다른 클럽이었어. 바빴단 말이예요. 자, 이러한 집회들은 자, 모임들은 were never in very exciting place 절대 흥미로운 장소 자, 흥미로운 장소도 아니었어. 그러나 나는 우드노에서 과거의 불규칙 습관이죠. 자, 우드 동사원형 항상 항상 가곤 했었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와 함께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 he 할아버지는 불렀어. 나에게 전화했어. 그래서 전화로 가야 되겠네요. 전화 했는데 many times 여러 번 자, to schedule to do 부정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사로 스케줄 하기 위해서죠. 스케줄 짜기 위해 여행을 자, 할아버지는 자, 리얼리 원했는데 자, me 내가 간접 목적어 자, to go with him 하는 것을 직접 목적어 투 부정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정역법 할아버지와 to 캐나다 캐나다로 전치사죠. 가기로 원했어. 지난달에 자, 나는 말했는데 할아버지에게 자, 대첩속사고요. 자, 내가 was bbg 바빴어 자, 그리고 내가 자, couldn't take part couldn't 동사 번영 take time 시간을 take away 시간을 빼놓다 빼놓을 수가 없다고 일로부터 then은 그때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말했어요. 자, 힘 할아버지에게 대첩속사고요. 자, 내가 bbg 바쁘고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 다음 내 할아버지는 자, 다이도 돌아가셨는데 지난주에 자, 나는 소망하는데 자, 아이 헤드건이에요. 그래서는 가정법의 이전의 사실을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의 사실을 후회하고 이걸 바꿀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헤드 pp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었기를 헤드건 위드윈 갔끼를 못 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할 수 없는 사실을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죠. 그럼 갔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갔기를 자, on the trip에 지난달에 나는 절대 다시는 자, have a chance 기회가 없는데 자, to spend time 할 기회가 없다. 형성법이죠. 그래서 기회 아유, 잘한다. 이런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데 spend time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 나는 단지 가지고 있는데 자, just 삽입절이구요 자, memory 기업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of last time 마지막 시간인데 자, I saw him 그래서 뭐 death 생략이라고 해도 되고 when 생략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죠. 여기서는 두 개 다 됩니다. 글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시간만 자, alive 그래서 어법 주의하시고 이것도 자, 형형사죠.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자, over a year ago 1년 전에 자, 그래서 형형사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so 그래서 형식으로 보면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원형부종사 동사원형으로 들어간거에요. 그냥 해영사로서 썼죠. 해영사로서 들어간겁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는 자, 그걸 regraphle 후회하고 있고 sort of 슬픈 정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쓰면 또 헷갈리겠죠. sort of regraphle 하면 어, regraphle 이런거에 낚이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참 인생이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가다가 한 번은 안 갔는데 그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이야. 그래서 인생은 참 인간이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교훈을 남기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마지막 여행을 못한 아쉬움